여러분 혹시 내장지방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?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. 만져줘요? 안 만져줘요? 이게 웬만하면 다 갖고 있어요. 웬만하면 마른 사람도 체지방 내장 내장 내장만 갖고 있는데 물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은 무조건 있는 거고요. 안 나온 사람도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. 이 내장지방하고 사람들이 보통 피하지방하고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.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. 보통 내장지방은 더 안에 있고요. 피하지방은 더 밖에 있어요. 내장지방은 보통 장기와 장기 사이 즉 복강 안쪽에 내장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장감막에 이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 부분은 내장지방이라고 한다고요. 되게 심각합니다. 사실은. 지금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습관은 대부분 내장지방을 만들게 하는 식습관인데 이 내장지방을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내장지방을 어떻게 싹 없앨 수 있을까? 이 내장지방이 몸에 측정이 되잖아요. 그런 고지혈증, 고혈압, 인슐린 저항증,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면서 우리 몸이 빨리 망가지게 되는데 왜 몸 중에서도 배에 내장지방이 왜 많을까? 뭐가 없기 때문에요. 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거기는 뼈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뱃살이라고만 착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뱃살은 피하지방이고요. 사실 뱃살보다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장지방이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뱃살은 뚱뚱한 건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내장지방이 잘 움직일까요? 피하지방이 잘 움직일까요? 내장지방이 훨씬 잘 움직여요. 그래서 얘는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산폐를 만들어요.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게 내장지방이에요. 지금까지 내장지방에 대해서 큰 관심이 별로 없었죠. 그냥 뱃살만 관심이 있었죠. 맞죠?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피하지방이었지 내장지방이 아니었어요. 그런데 이 내장지방의 원인을 보면요. 아주 간단해요. 노화가 있어요. 노화. 미트콘드리아나 몸에 노화가 생기면 지방을 잘 태우지 못해요. 간이나 아니면 세포가 망가지면. 그러나 노화는 그냥 밀어놓고요. 과식.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. 운동 부족. 과음. 음주. 스트레스. 흡연. 패스트푸드. 인스턴트 식품. 그다음에 고기 육류. 그다음에 제과전빵. 이런 것들이 내장지방을 만들어요. 나중에 이런 거 꼭 주변에 말씀을 해주세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일 확률이 높아져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장에 뭐가 쌓인다? 지방이 쌓인다.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살이 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장에 지방이 생겨요. 내장에. 그래서 내장 지방과 아주 흡사한 지방이 또 하나가 있는데 지방간 맞아요.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과 지방간은 같은 형태예요. 그래서 남자가 보통 허리가 90cm 이상이거나 여자 허리가 85cm 이상이면 복부에 피하지방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이 쌓였다는 신호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. 제가 어떻게 하면 내장 지방을 싹 해결할 수 있는지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.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만 바꿔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식사, 조절, 운동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.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, 동물성 지방 섭취를 하지 않는다. 만약에 나는 꼭 해야 된다 하면 1년에 한 번, 두 번 아주 적게 한다. 아니면 정 안 된다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급적 줄이는 건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겠죠. 육식 섭취를 하지 않는다. 줄이거나 금한다. 그리고 지방간도 아까 내장 지방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지방간의 원인을 한 번 좀 찾아보자고요. 지방간의 원인은 대부분 알코올성 지방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. 알코올성.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이 술이잖아요. 술, 와인, 포도주, 맥주, 소주, 양주 이런 거 먹다 보면, 마시면 간에서 그거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을 못하고 간 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요. 대사가 정확하게 안 돼요. 그러면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요. 그것을 지방간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. 이거예요. 술을 마시지 않는다. 그런데요. 가끔 보면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게 흔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술 많이 마시나요? 물어보죠. 맞죠? 그런데 아니요. 저 술 안 마시는데요.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? 당신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뭐냐면 탄수화물이 원인이 된 거예요. 탄수화물이 특히 당분들,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셨던 과자류들,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셨던 음료수들, 커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탄수화물이 중성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지방이 간에 생성이 되는데 지방간만이 아니라 내장 지방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됩니다. 그리고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야 돼요. 우리가 내장 지방을 해결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.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시켜줘야 되고요. 반드시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. 육류뿐만이 아니에요. 인스턴트 식품들. 그리고 과한 당분 다 비하셔야 돼요. 과한 당분들. 우리가 제과전 빵이라든지 특히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커피라든지 라떼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 다 제안하셔야 돼요.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. 그 대신에 식이섬유가 충분한 거 드셔야 돼요. 당분은 염분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. 우리가 설탕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돼요. 이해하시겠죠? 질병의 원인은 소금이 아니라 무엇이었다? 설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걸 좀 단기간에 내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해서 이거 내장 지방을 빨리 빼야 되겠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거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단식이에요. 금식. 금식을 하면서 뱃살 운동을 좀 해주면 좋아요. 유산소 운동이 아주 좋아요. 우리가 걷는 운동을 그냥 올바르게 잘 걸어주면 뱃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. 뱃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내장 지방이 빠지면서 뱃살이 빠져야 돼요. 이해하시겠죠? 내장 지방을 빠지게 하면서 뱃살을 빼야 진짜 건강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소금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. 그러면 내장에 낀 찌꺼기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빼기를 원한다. 그러면 저녁 식사를 배가 다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내장 지방이 싹 빠져나올 때까지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다.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어쨌든 매일 운동을 하셔야 돼요. 우리가 지방을 우리 몸에서 체외로 배출시키려면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요. 운동. 걷는 운동. 그리고 또 집에서는 윗몸 일으키기나 그런 운동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세상에 내장 지방을 빼는 음식품들이 정말 많아요. 약도 있고요.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.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세요. 그러면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. 구독. 언니 다 좀 눌러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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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